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유한철증권의 김석환 연구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연구원은 이 증권업계에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LG전자 상한가 처음 보신 거죠, 그러면? 네. 학생 때 봤고요. 학생 때 보셨어요? 뭐 이런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삼성전자 상한가를 친 적이 있나 몰라요. 10년 동안. 이제 한 90년대 후반에 그때. IMF 때 이럴 때는 많이 했죠. 먼저 우리 주변 환경부터 점검해보죠. 아시아증시 어땠습니까? 네. 일단 국내 증시도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아시아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자료암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LG그룹주들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들이 무려 3천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0.96% 상승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이나 바이오 쪽이 약세를 보이면서 0.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12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매수 강도 자체는 좀 약했지만은 일단 12일 만에 돌아섰다는 부분에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순매수, 기관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의 타이밍이 좀 묘하네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 가격이 결정이 돼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좀 주었었는데 그런 재료들이 일단 소멸이 되면서 약간 외국인과 기관의 투심을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 중국 같은 경우가 지난 주 초에 내년에 풍력과 태양광, 즉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목표치를 올해 대비한 2.5배 정도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요.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ESS, 즉 전기설비 쪽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금품과학이 이런 종목들 그리고 태양광 쪽이라고 하면 보리협품 이런 회사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이 이런 쪽으로 정책 수혜주 쪽으로 가하게 반등이 나왔군요. 네, 이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섹터 ETF들이 있거든요. ICLN이라든지 TAN이라든지 태양광 쪽은 그리고 풍력 쪽은 FAN이라고 하는 이런 섹터 ETF가 있는데 최근 이번 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JD헬스라고 하는 원격 의료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주 전에 상장을 했거든요. 상장가가 70홍콩달러였는데 오늘 종가가 193홍콩달러입니다. 시가총액도 무려 82조 원에 달하고요. 상장한 이후에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당히 홍콩 시장에서는 상당히 핫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 밑에 호나이라든지 미디어텍과 같은 파운드리나 팸밍스 업체들이 상승을 하면서 요즘에 이런 업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TSM 반도체 또 그렇고. 애플 영향에 관련주 LG전자도 그런 얘기니까 사실 애플이 자동차 산업한다, 지능형 전기차 한다 이런 소식이 굉장히 큰 재료로서 이런저런 업체에 이렇게 영향을 주더군요, 어제부터. 네, 뭐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트래거가 누가 되어주느냐 이거였는데 애플카가 좀 되어주는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애플카 관련한 그러니까 실제로는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기업들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오늘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그렇죠. 자동차 만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라이다 기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 기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운전하는 거에서 시스템에 바뀌어가는 시점에서 그러면 사람의 눈과 이런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게 라이다라고 하는 그 핵심 기술이 있는데 그와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업이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벨로다인과 루미나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달에 좀 상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최근에 어제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뒤에 장표를 준비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자동차 쪽에서는 자동차 부품 산업들, 만도 이런 것들 굉장히 크게 오르는 거 봤는데 지난주인가요? 우리 메리츠 증권의 자동차 담당 베스트 애너리스트 이준성 애너리스트 김준성 애너리스트 김준성 애너리스트 그 만도 얘기를 한 번 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크게 오르더군요. 자, 그다음에 이슈 리뷰 해봐야죠.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약간 좀 다른,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제가 준비한 화면으로 보시면 지난 월요일에도 한 번 보여드렸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약간 상이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보면 기관, 개인들이 거의 한 4조 천억 정도 순매수 우위의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개인들이 거의 3천억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상위 종목들에서 개인들이 좀 자금을 빼는 상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고요. 좀 특이한 거는 기관 동향인데 기관들이 3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3천억 원의 대부분이 첫 번째가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가 LG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LG그룹 전체적으로는 주요 종목들이 있잖아요. LG이노텍이나 디스플레이, 화학 이렇게 전부 합산해 보면 대략 한 1,600억 정도가 기관 자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LG이노텍은 이미 애플하고 상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죠? 네, 그렇죠. 상당히 거래가 있고 매출 비중도 상당히 차지하고요. 그리고 애플카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좀 수혜가 된다라는, 될 수도 있다라는 데 어쨌든 카메라 모듈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장중에 한 22%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차익 매물들이 대거 좀 쏟아지면서 장 마감은 한 10%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LG전자는 또 전장. 지금 배터리는 리튬 인산 처리라고 해서 저렴한 걸로 간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애플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로이터발 보도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쪽에 관련해서 아직 정확하게 컨펌을 해 준 게 없습니다.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죠. 일단 그리고 코스닥 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2천억 넘게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이쪽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좀 많은 순매도의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2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시면 일단 제약바이오는 계속 매도 우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이 부분에서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테크 쪽에 좀 많은 자금이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LG전자 공시분석 및 영향 그래도 좀 짚어봐야죠?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흐름 이후에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서는 올해 2차 전지 이런 쪽이 상당히 핫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자율주행 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쪽이 좀 상당히 핫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시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년에 지금 올해 LG전자 내에 여러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홈 가전도 있고요. 모바일 쪽도 있고 여러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장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물적 분할을 해서 그러면 LG전자가 있고 LG전자 밑에 전장 사업 부분이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거든요. 회사 명식 뭐 따로 하겠죠. 예전 LG화학 물적 분할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처럼 크리티클한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물적 분할을 하는데 그러면 100%이기 때문에 이 중에 지분 49%를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에게 49% 지분을 투자를 밝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1%를 LG전자가 가져가고 49%를 마그마가 가져가고. 그러면 목적은 뭐냐. 이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모터와 파워 엔지니어링 이런 쪽 파워 트레이닝이거든요. 이쪽 사업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결국에는 2차 전지, 미래차, 친환경차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걸. 이게 뭡니까? 자동차 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으로 완벽하게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LG전자가 저희 GM 볼트 있잖아요. 볼트에 고동 모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파워 트레이닝이거든요. 전기차에.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걸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체 매출에서 LG전자가 19년 기준으로 대략 45조의 매출을 일으켰는데 그중에 한 9% 정도가 전장, 사업 쪽에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죠. 친환경차 시장이 열리게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전기차 시장인데 여기에 보면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게 순수 전기차도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한,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예상치로는 한 9% 정도가 됐고요. 대략 한 2025년에서 27년 넘어가는 사이에 30%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차량이 대략 한 연간 1억 대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한 5년 내라고 본다면 5년에서 6년 이런 사이에 이 정도까지 지금 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투율이라는 거예요. 저 파란색 선이 전기차이고요. 전기차의 침투율.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점유율을 얘기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저 정도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빠른 국가들이라고 한다면 유럽에 있는 노르웨이나 이런 국가들은 빠르면 2030년, 2035년 이럴 때부터 내용기관차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그런 규제들도 다 마련을 했기 때문에 탄소 중립 이렇게 하려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가 솔직히 올해도 상당히 많은 자동차 모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이연되는, 지연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났고요. 이제 내년부터가 상당히 기존의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브랜드 자동차 메이커사들이 내년부터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게 라인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중저가, 중고가, 고가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월 달에 전기차 브랜드를 아이오닉이라고 이렇게 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이오닉 시리즈 3개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최근에 쌍용차가 좀 어렵긴 하지만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프로젝트 중에 E100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내놓을 예정이고 지금 유럽에서는 ID3라고 하는 폭스바겐에서 전기차 생산 플랫폼 즉 MEB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ID3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가 라인에서는 현대차의 고가 브랜드인 제네시스 쪽에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산업 100년 넘는 역사에 아마도 2020년이라는 특정 연도를 말씀드린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뒤에 한 3년 정도의 기간이라는 게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어쩌면 우리 경제, 우리 산업계 여기도 이 제대로 된 모멘텀만 잘 타면 맞습니다. 굉장한 좋은 기회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에, 또 전장에, IT에, 또 어쨌든 현대기아차가 진도율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업체 중에는 가장 빨리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버무려내면 진짜 시장 한번 만들어 볼 것 같은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2021년을 한번 맞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오시니까 보기가 좋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PT 자료 중에 배경이 어두운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부분을 좀 밝게 하니까 훨씬 비주얼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김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마 몇몇 분들도 우리가 인쇄물로 보기에는 좋은데 디스플레이로 보기에는 조금 밝은 톤도 초반에 그거 하니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런 의견들을 좀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프리젠테이션의 대마왕이라고. 아유, 무슨... 좋은 의미에서. 항상 뭐 만드는 데 고생을 하고 있고. 저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언제 한번 특강 좀 부탁해요. 아유, 무슨 말씀. 저도 좀 해볼래요. 자,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과 시왕 체크업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